당신은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요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불폭이가 도다 나오고 찬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치는 안노라 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 날 마다 개요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치는 하염없이 한노라 시민 굳이 잊지 잊지 말라는 부탁 인지요 굳이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 인지요 당신은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 합니까 홀로 이 개요울에 주저앉아서 주저앉아서 홀로 이 개요울에 주저앉아서 홀로 이 주저앉아 시즌 사이에